어, 깜짝이야! 야, 너 벌써 온 거였어? 고천성이... 여자친구가 있어? 누군데? 예뻐? 어... 그게 그... 됐어, 말하지 마! 아니, 나한테 그 얘기를 왜 해? 누가 궁금하대? 난... 말지마 없어. 갈게! 나 아직 얘기 안 했는데? 그래, 그렇게 말하고 싶은 얘기해봐. 드러나보지, 뭐. 그 여자 예뻐? 예쁘냐고. 예쁘지요, 예뻐. 예뻐. 하죠. 산체스. 산체스는 참... 감이 없어. 우리 산체스는 아무것도 모르지. 바보같은 산체스. 아, 그렇게... 예쁜가? 되게 예뻐! 어, 예쁘고. 사람이 똑똑하고. 그리고 찬성이랑 되게 잘 어울려. 사진 있는데 볼래? 내가 찾아올게, 기다려봐. 그 사진이 정말로 예쁘면... 산체스 너는 죽는다. 이 녀hovatch에 또야한가. 다행히. 없는 두 번째로. 안돼. 또한 시그레인 protest. 까지는 저녁're Life 한번 국이 요거기서. 거기서 뭐... 혹시 것 같고... 뭐... loi고... 요거는 일대요? 뭐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